다음 이어서 갑니다 상황을 알 수가 없다 다른 부대와 통식 끊어졌고 공중부터 보이지 않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긴 이미지도 있구나 프로토스가 머리에도 박아놓은거 금박 같은걸로 피어싱 같은건가 프로토스 개의 피어싱 5 이제 보고하는 내가 훨씬 더 높은 사람 같은데 생기곤 보면은 달을 다시 켜야 된다 일단 자원을 모두 모아주는게 좋아 다른 곳에 송식은 계산 자리 박해 상을 알 수가 없으니 이불 자원이 굉장히 풍부해 보이죠 적당하다 너무 많은 것 약간 정신 없는데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고 너무 쉬우면은 명령을 쳐 히든 행동을 볼 수 있다 딱히 보고 싶지 않은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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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 번 더 치라고? 아 싫은데? 아 이거 꼭 어렵게 가야되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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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공연사 안했어 어 계속 떨어진다? 아직 안 떨어지네 3초마다 떨어집니다 저글링 이게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거야?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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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뭐야? 방어막을 충전시켜준다 일단은 뽑자 여기는 그 흙이 없네 걔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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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 함락됐다 남은 곳은 이제 관장뿐입니다 아 광장뿐입니다 파괴되면 인근 지역 뭐 날라간다 이곳 침공 테러는 정체가 무엇이요? 잠깐만요 됐다 인류의 수호자라는 녀석들이 침공을 하고 있다고 테러를 먼저 처리해야 된다 야생적으로 계속 끌어들이고 있으니 여기 이 게임은 역시 제목답게 플러스카 주인공인데 테라님의 저금에 난리가 났어요 불사조 아 이제 불사조 뽑을 수 있나 보다 공중을 방어해라 다리가 작동이 됐다 아 아 잘 만들었는데 되게 맵이 예쁜데? 이쁜데 아주? 맘이 드는데? 돈 넉넉하게 있는 것 같죠? 예시 뽑아보죠 얘네들 완전 위주로 뽑겠습니다 뭔가 얘네가 되게 좋아 보이니까 그럼 집이나 지켜라 집이나 지키는 걸로 하고 어 업글 해야되고요 아 잠깐 저거 뭐야 저기 왜 이렇게 많아 기본 공격 뭐 싸이오닉? 아 기본 공격이 싸이오닉스톰이야 어 이거 지성 때리나봐 아닌데? 여기 공중 뭐 때리는 거 있지 않았나요? 크흐 기지 뭐 있지 않았네 여기에? 아무것도 없죠? 맵이 끊기면서 잘려나갔나? 세상에 뭐 어딨어? 아아아아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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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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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뭐야 이게 어우 세상에 어우 야 세상에 어우 우리 편은 안 죽는다 그래 다행히도 시간 제한 없죠? 어 좀 천천히 해야겠는데 이거 너무 위험한데 방어 타고 좀 지워야겠다 곳곳에 좀 짓고 이거는 차원 가문을 자동으로 대고 어휴 어휴 잘해야겠네 이것도 이것도 얘네도 다 하자 어 다 움직여 다 움직여 내 기지로 접근 중이다 이거 없어도 길 열리죠? 벤시 다섯 기다 어 좋아 불사조도 처리하면 된다 불사조도 와 아 어딨어 아 이거야? 다음 거 맞고 가야 될 거 같은데? 잠깐만 정신 놓으면 다 죽어버리니까 오는 거야? 온다 온다 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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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벌써 왔어? 명예롭게 앞장서리라 오우 야 뒷떴쓰 네더 뛰는 줄 알고 놀랐네 놀랄만한 일인가요? 놀랄만한 일인가요? 좁혀놔야겠다 아휴 아휴 이거 몬 Walmart 월 basket 월lek 아우 왜이럴 sig 월다 원 Carolyn 연합 와우 슬드업을 해서 슬드업하고 방어를 해서 안닿게끔 심지틀을 해야겠는데 인구수는 되게 많아요 여기다 하면 안 날라오겠지 여기 떨어져서 아 저기 날라서 오는구나 오오 세상에 오 오 세상에 미친게임이야 너도 이대 가서 여기 있다 해 정신 좀 나버렸어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불사족 건물이 터졌어 미샤코 동시에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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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잠깐만 다 돈 캐 일단 돈부터 캐 돈이 원자야 여기다 진짜 여기다가 오네 여기 오네 여기 저기다 하지 말고 오우야 환불해서 이거 하겠나 이거 여기다 해도 캘 수 있겠지? 이게 포토가 일단 때리면 포토를 먼저 달려서 무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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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캐 돈 캐 돈 캐 더 늘거나 하진 않나 보다 수위 병력 인구수 300까지 올라가니까 공격 병력을 따로 짜자 뭐야 왜 여기 두 명이 다 들어왔어 3단계까지 되네요 이제는 광장 쪽을 방어하세요 이것도 내가 방어해야 돼? 아 아 저걸 내가 방어하라고? 아이씨 아이씨 이거 여기다가 소환되나? 알아서 막으면 안되냐 니가? 잘 막을 것 같은데 세 보이는데 뭐 내가 해야 돼? 일단은 얘네는 저기 2번으로 바꾸고 얘네를 따로 짜서 보내자 1번부대 이리 와봐 업글도 하고 빨리 업글 해서 아 이거 실드 할걸 안 돼서 음 근데 잘 막네 어휴 왜 헬이요 얘는 뭐 스킬도 있으니까 어? 스킬이 없어졌는데? 업글 해야지 생기는 건가 혹시? 아닌데? 다른 상위티어 건물이 있나? 아니야 아니야? 그리고 이거 좀 지어야겠다 그 투명 걔네들 하나 잡기 해야겠어 어디다 지워야 되냐? 여기 아 여기 아냐아냐 여기 아닌 것 같아 여기 있으면은 뒤로 나올 것 같아 어우 너무 좁아 여기다 자 빨리 해서 보내죠 테란 건물을 모두 파괴하는 게 목적이고 그 전까지 공격이 오면 살아남아야 된다 가자 벤시가 위험한데 벤시 한번 막고 가자 막고 가자 좋아 투명이 새벽이 다가온다 투명이 새벽이 다가온다 넷쓰 완료 1번 1번 이거는 뭐야? 능력이 뭐지? 파수 기능? 파수 기능? 아 보호막을 충전해줘? 오 좋네 치료해주고 있는거니? 아 치료가 안된다 어 잠깐만 어 치료 아 뭐래 오우야 이거 여기다가 이거 1번에 하고 이거 2번에 아 헷갈려 너무 헷갈리네 이거 침투 충전기 하고 1번 내 목숨을 하자 뭐야 어디야 가자 여기 테란 기지를 깨라 여기 안 가도 되겠는데 테란 기지를 다 깨러 가자 어딨어 아 이거 왜 이렇게 좁아 여기다 소환하지 말고 저기다 소환을 하자 정면으로만 오는 것 같은데 여기서 소환을 하면 되잖아 진짜 뭐 알아서 지키겠지 뭐 여기 거리 좀 다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입구가 있는 거야 여깄네 알아서 막내 아 좋아 좋아 아 이거 말고 그거 할걸 그 되살아나는 거 할걸 아 잠깐만 어 왜 이렇게 많어 어 지금 심한 거 아님 하나일 때 우린 강하다 가자 모르겠다 알았어 맞겠지 뭐 어우 세상에 어이구 억새라 어 좋아 이게 되살아나는 기능이 있는 거 아니야 처음부터 여기는 그냥 토템이고 자 자 빨리 빨리 자 이지 근처라 그랬어 이거 여기네 공도 안 들어오는데 여기다 진짜 이름이 인류의 수호자네 사라졌는데 얘네는 딱히 뭐 잘못한 거 없지 않나 뭐 공격 오고 있는 거였나요 갓 세리부 쓰는 거 아니야 오 자원 있어 자원 있어 어 무난하게 일 것 같다 여기 공격이 올라나 이걸 먹어버리면 여기는 공격력은 얘가 더 쎄잖아 공격력은 대미지 몇이야 60 다음 걸로 가죠 마라 잡을 거고 자원이 금방 고갈이 되네 업그레이드 돌리고 몇 동이 안 되네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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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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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별로 안 쎈데 이거 보기보다는 아닌가 공격 기능 있나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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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가스가 없어 가스가 없어 내가 돌아왔다 이 건물같이 남은 잔에는 미니메 표시가 안 되고 이 주황색은 저우구나 가자 뭐 지나간 거 같은데 못 본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안 보는데 얘네가 보는 기능 없나 본데 저 다크 템플로 봐도 어차피 구원하잖아 죽으면은 아 벤시를 보내 잡으라는 건가 얘네 뭐 문제없다 어디 여기가 어디가 있거야 아 여기서 보이네 얘네네 이제 어 더럽게 더럽게 많아 더럽게 많아 어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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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까 저기 안 떨어질 거 아니야 얘는 뭐냐 악령? 아 몰라 아니 아니 이건 안 노리네 이건 안 노리네 어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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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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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 짚는 거야 여기 있으면은? 이제 와봐 와봐 길이 있지? 일로와 안팎국수로 때려서 구조물을 모두 파괴하라 이거를 다시 깨야 된다는 거네 일로와서 타워 지워놓자 얘는 왜 이렇게 AI가 이거 붙어버리냐 여기다 오 잠깐만 잠깐만 오 왜 이렇게 많아 여기 여기 뭐가 하나 껴있는데? 얘 왜 일로 오냐? 불만 있나? 일로 여기서라니까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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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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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거롭네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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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이 영웅이 너무 강해서 여기 여기 이거 일단 깨자 하나씩 깨면서 전진을 해나가는 거네 게임이 이해했어 그치 그치 안보이지 안보이지 얘를 어디를 노리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안뜨는데 뭔가 오류가 생겨서 얘가 반응을 안하는 건가 인류에서 오지 얘네가 바꿀 수 있겠지 아 여기서 다 나왔나보네 덜 온 날파리들 훗 좀 뽑은 놓자 불안하다 어우 불안해 어우 불안해 업그레 업그레 가스 가스 없어 가스 없어 가스 아예 없네 가스 아예 없네 이거 못 뚫으면은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질러서로 뚫어야 되나? 나 가자 모르겠다 들어오는 거 보니까 4개 정도에, 5개 정도에 이거 좀 박아두면 알았어 막내 아닌가? 아니죠? 막죠? 좋아요 기지를 깨서 못 덤비게 만들어라 여기 다크 템플러들 어디 부활한 거 맞아? 안 죽어서 하나도? 어 다 보인다 다 보인다 뭐 어때? 이거 못 깨면은 다시 이게 되는 거 아니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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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짓는 거 아니야? 어이씨 돈은 많네 돈은 많네 질러 좀 많이 해서 어 가스가 없고 돈은 많네 이거를 많이 해서 어이구 어이구 어 이거 느낌이 느낌이 쎄한데? 게임이 쎄하다? 질러서 좀 많이 묶자 업글은 내가 더 되어있을 거 아니야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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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건드네? 안 건드네? 죽기 전에 다 죽일 수 있지? 600명을 잡았어 500이니까 버티겠지? 버틸 수 있지? 버틸 수 있지? 어 버틸 수 있지? 어 버틴다 버틴다 뭘 이렇게 깨는 게 맞는 건가? 뭔가 뭘 해서 설마 뭘 해서 어떻게 깨야 되는 건데 내가 지금 못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가? 느낌 이상하다 그리고 주 부활한 애들은 여기서부터 걸어왔나 보네요 모르고 있었는데 걸어왔나 봅니다 지금 알아서 왔겠죠 뭐 기지 내가 여기쯤에 했으면 되겠지 그치 그치 벚꽃이 많아 공중에 얘네는 아껴야겠다 얘네는 이제 뽑을 방도가 없으니까 어... 됐다 됐다 돈은 또 많아 이상의 게임이 돈은 또 되게 많아 오 여기 왜 이렇게 많아 어 가스 있네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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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죽을 둘 셋 넷 네 개 어 여기네 저기를 먹는 거네 원래 아 그런 거네 제일 튼튼한 거고 이제 이거만 밀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찍어도 되겠는데? 못 지어 건물 가스만 주면 돼 나는 가스만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수정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수정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수정탑이 공격을 받아요? 왜죠? 빨리 가야겠다 빨리 가야겠다 수정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내면 막을 거 같은데 알아서? 가스가 문제네 밀꾼 좀 더 뽑아보자 못 뚫어도 어차피 뚫 거 아냐? 몇 번 때리면은 그치 그치 어메 세상에 아 뭐가 나오려고 했는데 들어가던데? 많다 많아 질러 멋있어 질러 제일 멋있는 거 같아 스타 유닛 중에서 생긴 것도 그렇고 머그 레이먼 같지 않습니까? 머그는 먹는 게 맞는 거였나 영광의 전투가 펼쳐진다 된 거야 이제? 어디 새로운 이벤트가 나와서 잡고 그런 거 아니겠지 드라군부대 됐다 됐다 깔끔해졌어 대규모 저 공중부대가 와도 막아낼 수 있을 것이요 아이어를 방어할 준비만 하면 된다 거대 개수가 아이어로 가고 있다 되게 섬세하게 잘 만들었는데? 거대 개수 한 3초 나왔나요? 함대는 설치한 성공했다 적들은 격추되었고 새로운 이익이 적이네 야 뇌 봐봐 자 그럼 다음 편으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되게 잘 만들었어요 뿅